이번 시간에는 히든 데이터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든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히든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input type의 속성으로 히든이라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시죠. 이렇게 제가 예제를 준비했어요. 이름 밑에 텍스트, 즉 텍스트 필드가 나왔고 네임으로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주셨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제가 가르치는 텍스트 필드예요. 그 다음에 input type 히든이라고 하는 폼 태그가 등장을 했는데 어째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로 서브 밑 버튼으로 갔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 컨트롤이 히든 컨트롤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 검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폼 태그 밑에 input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히든 태그가 있는데 화면상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떤 value 값을 줘서 만약에 한국어다 하면 core라고 하고 사용자가 서브 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의 이름과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데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지정한 게 아니죠. 아무튼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사용자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각각의 페이지의 상태를 시스템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이전의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용자인지 이런 정보들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정보를 숨겨서 넘기고 넘기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이런 기법은 이 html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버 쪽 언어들 예를 들면 php나 또는 jsp나 이런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언어들과 함께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